1절부터 합시다.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2절 2절이 거기에요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아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좀 많이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나중에 하고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장 하나 여러분이 단어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내게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메시아 그리소를 잘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소를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신앙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교회 그러면 우리 건물 자체에 물론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모인 무리를 교회에 그래서 이런 건물을 유형교회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건 교회를 이제 성경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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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것이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누구인가 했더니 그리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자 지금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못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예요 그리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교회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진 자 성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누구래요 교회의 이도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도다 그렇게 하나를 설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고린도 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으니까 부원을 모은 예수님 오신다고 실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울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여 져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뭐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 봐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 앞뒤 문맥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낸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 보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델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고 지혜자도 많지만 분쟁이 많았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디모델을 보내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대고 가르치겠어요? 누구를? 구원받은 물을 향해서 디모델을 보내서 사도바를 전했던 그 복음을 어디에다 전해요? 각처 각 교회에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누구에게 복음 전하냐? 구원받은 물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델을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델을 보내서 각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런 건물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무리 중에 무리가 모였지만 각자 부르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과 나를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영적으로 구원받은 물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17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행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 7장에 물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직분 말고 사도바울은 뭐였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각자 사도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사도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갔던 것도 뭐다 은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을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혼하라 하지 말라를 이런 건물에다 건물아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렇게 가르치게 했어요 구원받은 물이 부름을 입은 받은 성도 그것이 교회이기에 그들에게 명하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쳤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이다 또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1장 16절 보세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고린도전서 11장 예배 시에 또 이거 우리 한번 풀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이 예배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때 주신 은사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고린도교회에는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아서 예배 때 그냥 수시로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해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을 하는 자가 있었고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고 예언을 또 받는 자가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특별히 교회 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옷에 대한 얘기는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월등한 문화적인 차이 우리나라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상에 많이 입각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여자와 남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자는 반드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수건을 썼다 그 얘기는 자기 위에 누가 의론이 있다 그 얘기고 남자가 질서상 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는 고린도전서 11장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 가지고 막 변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재 있고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는 이라 하면서 머리에다 모자 쓰는 거 남자들 위인 거 이런 거 성경에 말씀을 들어서 뭐다 그런 규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도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무리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성도 구원받은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장 9절 한 자라고 이제 넘어가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잡으러 쫓아다녔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그렇게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 명구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다라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회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무리를 갖다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에다 충성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복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충성을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잘하시면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버듬으시고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가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오시면 막 복을 많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 많이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그러면 뭐 하신대요?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요? 구원받은 무리가 누구예요? 성도고 성도를 사랑해서 보듬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돼요 다른 데로 자꾸 가지 마세요 가장 귀한 건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한 영혼, 우리의 생명들 나도 잘하지 못하지만 남편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일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같이 우리 속에서 같이 하시고 회사 나가시면 묻는 우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요 띄 안 띄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성경 안에 들어가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모르시니까 제가 그거 가르쳐드리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성도, 교회, 교회의 반석을 세우리라 그거 끝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단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은혜문 은혜에 대한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와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태봄 17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7장 1절에 이렇게 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 봄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 왜 갔느냐? 이따 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누가 봄에 또 내려와 보면 밑에 보면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남은 아홉 명의 제자가 귀신을 떼어 쫓지 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에 넘어지는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지 못해서 막 떠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얘기하고 이 밑에 지상에 있는 세계는 무엇을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누가 봄 다 했어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고 구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러면서 산에서 이제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위에 변화해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고 또 산으로 내려오셨도다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성경을 풀어내시고 14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14장인데 잘못 온 것 같고요 24절이요 24절 가보나음에 이루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가로대 너의 선생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가보나음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태복음 실질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태복음의 실질장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치세요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소를 신앙으로 고박했어요 그 고백을 했으면서도 조금 지나니까 뭐 했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소께서 자기가 에르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는 멋있게 신앙을 고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천국 예수를 얼었단 말입니다 그리소의 심을 아는 자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소의 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신령한 복을 그런데 16장 지나서 5절 지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절대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안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는 일 절대 그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은 멋있게 했을지라도 아직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갖다 준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변모하심으로 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 17장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내려오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왕같은 옷을 입었도다 그것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옷을 입었다면 그분이 누구이기에 왜 왕같은 옷을 입히셨는가 왜 변화시키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어머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냐 헬라 좋다고 재미있으라고 할아버지 귀신이요 그거 알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이 영적인 세계가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어떻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풀어지면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밖에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혜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느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17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러면서 9절을 통해서 마태문 17장 9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지금 마태문 17장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저는 성경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어머 3일 만에 부활을 어머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일에 뭐다 죽임을 내 아 나 때문에 죽임을 내는 거 3일에 살아나리라 나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어쩌고 내가 안 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 좋죠 그런데 풀어지지 않으면 뜻을 모르면 그냥 문자를 읽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변형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또 23절에 뭘 얘기해요 자 죽임을 당하시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고 있도다 그렇게 기면서 마태봄 17장을 통해서 뭐해요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 3일에 살아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7장의 핵심이 뭐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왜 죽으셔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고 있도다 마태봄 17장 그것을 말씀한다 그가 마태봄 17장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고 보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이잖아요 그것을 전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을 통해서 보금서의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죽으심과 사르심에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아가 더불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눈 들 뭐 하겠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아가 누구를 증거했더다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소를 증거했다는 그 예수 그리소로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소이고 우리의 구원자의 심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죽으신 것도 여러분이요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지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누가 봄 구장 31절 구장에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영광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에르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다 특별하게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인하해서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죽음이에요 왜 특별한 죽음이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혹해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별세의 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별세인데 왜 별세냐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주셔서 보여주는 거죠 17장 2절 넘어오세요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장 27절 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가르쳐주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이 인자가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재림 때도 누구의 영광을 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변화되어진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쉬고 이런 모든 상태는 왕이 입은 옷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태봄 16장 27장을 지나서 마태봄 17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이것을 풀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뭐다? 마태봄 17장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렇게 17장 정리하고 17장 1절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도다 그러니까 엿새 후는 뭐냐면요 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고 6일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누구를요?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향해서 데리고 가셨다 언제든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어서 공생회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부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확실히 보고 확실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확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게시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9절 보세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거 그걸 뭐 어떡해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감추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밀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면 빨리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참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을 치면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9절 보세요 왜 올라가셨나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채가 나더라 결국은 올라간 건 뭐였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도다 그런데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강채가 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졌도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마가복음에도 정리를 해요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강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도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빨래를 열심히 한들 옷이 그렇게 광채가 나고 그렇게 휘어질 수 있겠느냐 즉 사람의 재주로서는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빨아서 그렇게 광채가 낼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세계의 영역이도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개시록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정전으로부터 나오 맑고 빛난 세마폿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얀 모습으로 어떻게 세마폿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오지 못했는데 개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더더욱 광채가 나고 신세마폿을 입었던 그런 것들을 개시록에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으시고 제가 급해서 찾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고 빛나는 광채를 입고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옷의 모습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옷이 시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뭐다? 신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옷을 입었다는 이 예수님의 영역은 신령한 하늘의 영역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셔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신적인 영역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가 그리스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해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나중에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해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실체를 보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는데 어떤 형체로 왔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그 영광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드러냈잖아요 이적을 드러내고 기실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신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이적과 더 큰 능력을 더 확실한 요구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뭐다? 유대인들이었고 많은 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표적을 향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입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입는 거나 여러분의 속신령 속에 그리스의 은혜가 와서 기쁨이 있는 거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다? 이 감각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적인 것은 언제든지 떡 다섯 개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잡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은사를 맛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이 없겠고 귀신 내쫓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고 자기 경험하지 못해도 은사가 있는 교회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가지의 이적과 기적은 초전적인 역사였거든요 그 역사가 있었어도 불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허다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가 아프면 슬프면 괴로우면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치세요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0장까지 나와 왔으면 이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11장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도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증거하잖아요 자 보세요 1절 유대인들이 나도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도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적과 기적과 당신이 메시하고 그리스의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니요 그 중에 어떤 일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돌로 맞는 건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다 그 얘기예요 돌을 맞아서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안 한 돌을 맞아 죽을 일이 무엇을 했길래 너네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꾸만 왜? 율법을 갖췄잖아요 율법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돌로 치느냐 율법 어긴 거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 아버지는 당신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그리는데 그들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으로다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무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했죠 3절 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참나마도다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도다 그것이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 때 일컬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딸이가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이시고 내가 죽는 건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게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에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서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알로 왔다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 알아듣지 못한다 그 얘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유의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의 유전 속에서 나오는 것까지 결단코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베드로우서 1장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알고 나의 떠난 후에 이제 베드로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제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은 공고히 인간의 깨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에게 만든 얘기가 아니다 쫓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되어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의 심을 왕이심을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우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친히 뭐예요?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변화되어졌던 왕의 모습을 잊고 딱 변화되어져서 있는데 또 뭐가 보였대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 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친히 당신의 목소리로 증거를 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로 보냈다 그러면 그리스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메시아다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로 이도다 그것이 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냥 사랑해 내가 기뻐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가 정말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기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존귀와 그리스의 영광을 뭐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봐요 18절 보세요 이 소련은 우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들었던 이 세 가지의 대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이 자기가 머리에서 교활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신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늘로서 나온 소리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내용이 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왜 썼느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에는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줬을 때 베드로가 확실히 본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며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의 시고 구세의 주심을 믿게 해서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구약의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다 그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과하신 거예요 텐트를 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3절 다음에 14절이거든요 가서 보셔요 1장 1절서부터 13절에 대한 내용 요약이보다 14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기억하시고 한번 가서 보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 예수님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은혜 진리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도다 은혜와 진리의도다 아 여기다 안 썼네 그래서 요한일서 정리한 일하고 진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깊게 다뤘거든요 아 여기 없는 거구나 자 그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거 찾았다 그렇게 공부 한번 또 할게요 진리면 진리에 대한 걸 성경에 어떻게 풀었고 은혜는 어떻게 풀었으며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나왔는 걸 그거 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나갈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그럼 봐요 은혜하고 진리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인데 아버지의 영광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우서 3장 17절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도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에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 그 얘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정제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정제를 안 당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면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돈 많이 가져오세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면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열기에 여러분 놀아났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세요 아니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는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다 해놓으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뭐다? 주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면 율법에 의해서 정제되거나 판단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뭘 잘못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풍요롭게 잘 살 텐데 꼭 나가서 육신의 정력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거짓해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다? 그 사랑을 알아간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율법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다?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어요 왜 쫄아요?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저희가요 다음이라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새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막 600명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800명도 들어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천지가 우리를 노리는가 보다 여자 목사 신천지가 노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잘 노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괜히 마음에 우겨싸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후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율법 받으러 왔을 때 그 율법만 받았어도 얼굴에 강채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냥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주목할까 봐 어떻게 수건을 이렇게 덮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율법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율법은 한 뿔 가려져 있다 이 얘기예요 영광이 가려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황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압느냐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써왔어요 제가 그리스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모든 수건 율법에서 구약에서 수건을 벗은 자고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의 영으로 말미암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냐 창자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율법에 의해서 정제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니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요 마태봄 17장 3절 때에 변형이 되었잖아요 막 휘어졌는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죽어서 승천한 율법 모세를 얘기를 하고 또 살아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가 변형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믿는 자는 뭐다 죽어도 살겠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죽는다는 것은 죄를 인해서 한 번 죽었던 자인데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내가 뭐다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산 자예요 그가 모세가 잡아요 26절 너희가 26절 26절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산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죽고 또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엘리야의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능력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라를 죽었다 살리는 것도 당신이 뭐다? 생명의 주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라를 살리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서 믿고 있는 말을 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뭐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문 열어놓으세요 너무너무 문 열어세요 그러면 다시 봐요 우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요한범 5장 39절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그때는 신약 없었죠? 그때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서 영생을 증거하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것이 뭐다? 성경의 문제다 죽어도 산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보면 24장 25절 가나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절 그리스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무엇 증거했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났어 40일 동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묻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구역상경의 쓴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하면서 모세 오경이라고 정리하셔야 해요 마태가 안 오지 상세계 출입기 일일기 민숙이 신명기 그걸 모세 오경 그리고 또 시편 아가사 자문 전도서 그것을 찬양시라고 그래요 찬양시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엔 다 선지사예요 선지자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구약성경에는 다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자기의 가는 것 예수 그리스에 대한 것을 증거했대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여러분 풀어드릴 때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미리 예언자로서 약속자로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증거됨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셔야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성경 창세의 출입의 민숙이까지 선지자의 글과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욕기까지죠 그것을 시편이라고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나를 가르쳐서 기록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다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 구약성경의 결국은 절대적인 것은 죽으심과 살아나심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달아서 얘기한다는 에스엘 골짜기에 어떻게 37장이죠 다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다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수고와 땀밖에 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 했다고 좋은 말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속으로 조금 흉을 받던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듣기엔 너무 하려고요 듣기엔 너무너무 좋고요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한다고요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걸 하니까요 듣기 좋다고 해서 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확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다? 구약성경을 대표로 한다 그 얘기죠 구약성경에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도 선한데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함과 의론과 거룩함이 그것은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는 누구에게요? 율법 구약산가에게 선지서에게 이미라도 예수를 보내실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의리를 가져올 것을 증거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증거했고 예수는 그 의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 앞에 세 제자 앞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증거를 하느냐? 자 5절 보세요 마태봉 10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뭐가 들려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싹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자심이 그들을 싹 덮은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상사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빽빽히 있어서 유대인들은 구름 그리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임자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엎드려서 무서워서 죽을까 봐 쫄쫄 맺다가 출애국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더라 하나님이 임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런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천국의 왕이도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해요? 당신의 아들을 확신시켜주고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냐?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3년 반의 생애 속에서 공생에를 첫 출발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증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날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도다 그가 뭐다? 나의 뜻을 이룰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7장 5절 보세요 하반절 볼게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아도 누구를 구약성 얘기해서 예수를 증거한 거지 모세나 엘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야 왜 도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자로 그리고 율법자로 그들을 세웠다 그 얘기예요 모세도 예수를 증거했고 엘리아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모세 엘리아는 싹 가려주고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얘기만 예수님이 하는 그 복음의 내용만 너네들이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5만 가지를 다 들어야 된다 시사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 가지 우리가 그거 우리의 육신이 있을 동안 건강 필요하고요 양식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 우리가 충분히 해나가는 거 좋아요 단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없는 상태 속에서 그거는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다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말만 예수님의 말만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가범 9장 7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마가범 9장 7절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뭐다 저의 말만 예수가 그리스의 심 되신 그것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 봄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꾸지시고 6절 보세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 하죠 십자가에서 죽고 순환을 받는다니까 베드로 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도다 16장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봐요 신앙 고백을 쉽게 해서 너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 순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의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베드로 바깥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도다 그 얘기죠 그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봐요 누가 마태봄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리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우니 얼마나 주님 모세도 있고 엘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했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물론 너무너무 좋아서 한 말이지만 누구의 말만요? 모세도 그냥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엘리아도 그렇게 도구로 쓰여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다면 영광된 삶을 고백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하시고 그것이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와 축복을 주어서 받아서 무엇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모세도 섬기고 엘리아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고 열두 제자는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변형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냐? 천국의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 가지고 왔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변형시켜서 예수를 보이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듣고 엎드려서 힘이 들어왔더라 소리가 나고 휘황찬란한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좋고 그래서 무섭고 벌벌벌 때려서 뭐다? 엎드렸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 저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가르사드에 일어나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안식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두려움이 있도다 내가 너무 걱정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까 봐 하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뭐냐?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줘요 목사님들이 두려운 마음 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나 보지 그렇다고 말 들어요? 무슨 말을 들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무슨 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소리 못한다니까 내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못해요 그런 거 마음 아파서 뭘 해라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요 늘 그러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다 그러니까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에는 뭐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변형된 예수님의 형상도 다 사라졌고 모세와 엘리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아가 사라졌더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모세는 율법을 선지자의 글을 증거하게 했던 모세와 엘리아는 뭐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남는다 그것을 뭐다? 지금 성경이 모세와 엘리아를 가리웠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루었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가르쳐고 선지자들 선지서를 가르쳤는데 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누구 증거했어? 예수 증거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로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했더다 예수님이 왔으니까 사라져야 하죠 오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선지서를 가지고 너네들 심판이 있다고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실리냐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은 사도 요한까지 아니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뭐야 지금 2014년 21세기를 살고 가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을 받으라 하시고 선지서를 들어서 심판을 명하시는 그거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렸어요 세례 요한으로 그러면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 썼던 구약 성경은 뭐다? 그리스에게 인도하는 뭐하죠? 몽악선생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시대 이제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물로 오셔서 구약 시대 끝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안식교가 지금도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안산홍씨가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래요 기념하라고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하는 게 뭐 성찬 포도죠 그것도 더 효과적인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든 끊임없이 이곳에서 뭐 먹어요? 예수를 기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먹고 있잖아요 막 얼마다 6월절인 거죠? 예수가 없으니까 6월절이 아닌 거죠 막 얼마다 이미 오신 6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에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온가지 만가지가 다 보여진다 오늘도 그런 거나 얘기했으면 이렇게 그린다면 오늘 여러분 보금 안에서 보금이 정리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변화상의 목적뿐만 아니고 설교의 목적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역사를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시잖아 역사를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도 주님이 잠잠히 계시고 다른 사람 들어서 일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게 되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중구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자에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해 누가 너희를 깨는 거야 자꾸 지금도 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는 거야? 마귀가 사단이 깨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예요?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재단에 자식들여야 된다 아 자식들이기 싫으면 주예종 간 거 싫으면 아 한 거금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그런 설교에도 테레비에도 없어 테레비에도 나오면 그러시면 큰일 나는데 그거 무서운 얘기인데 왜 그렇게 자꾸 돈 얘기를 하는지 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도 세상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된다니까 나도 통하는 거고 여러분도 통하는 거고 그게 다 맞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처럼 합시다 여호수와처럼 다이처럼 합시다 그런 설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요? 인간의 지혜가 드러난 거지 모세나 다이시나 여호수와는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강대상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 축복에 대한 문제 부귀영화에 대한 문제가 강대상에서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몰라도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준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벽히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했더다 모세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에서 보내주신다 선지서도 예수 보내주신다는 예언 그 예수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예수가 뭐다? 구약의 언약한 그리스이다 하나님이시도다 왕이시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봄 16장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의 심을 증거되어짐으로 덕도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 속에 너의 주님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신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덕도 사랑하는 지국전교에 살아온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위르시므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의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